오늘 아침 때이른 찬 바람에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 보인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16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고요. 모레는 다시 찬기류가 유입돼 서울의 아침 기온 7도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외투 잘 챙겨주시고요. 서해안으로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속 25에서 45km의 강풍인데요. 안전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오늘 밤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은 흐리다가 내일 오후부터는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20도, 부산 22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한낮 기온이 16도, 15도에 그치겠고요. 경기 북부 지역은 파주와 연천의 아침 기온 7도로 내일도 쌀쌀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내일 아침 안개가 짙어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짧아질 수 있겠고,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17도를 밑돌면서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져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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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